안녕하세요. 배상사입니다. 어느덧 코로나와 함께 세 번째 봄을 마주하고 있죠. 하지만 따스한 햇살, 또 바람결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설레임과 희망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꽃구경 다녀오셨나요? 아, 사실 코로나로 인해 꽃구경도 좀 힘이 들죠. 아, 우리가 음,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쁜 꽃들, 벚꽃, 우리 돌이 왔다구요. 그러면 정말 눈을 치기시 감고 한번 상상해봅니다. 주변에 벚꽃, 개나리꽃, 예쁜 꽃들이 있다고요. 음, 끝끝으로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은 생각보다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내 무릎, 허리, 내 마음이 꼭 불편하신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와 함께 불편한 곳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 주변을 좀 풀어주고 동작을 통해서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다리를 좀 쭉 뻗어주시고요. 어깨, 가슴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ioak, 몸을 좀 움직여 드리도록 할게요. 가벼ioak, 몸을 가볍게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척추, Their 늦게 펴줍니다. 넓게 가져가셨다가 저 어깨 가져옵니다. 엄지 발가락 끼리 툭툭 멈추셨다가 발가락도 꽁지락 꽁지락 살짝 무릎을 접으시고요 척추를 반듯하게 펴주고 양손 깍지 머리 위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고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요 팔꿈치는 애써서 펴시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마셔주고 내쉬어 줍니다 손바닥 하늘로 쭉 이번에는 팔꿈치를 조금만 펴볼까요? 어깨는 몸속에 쏙 넣어주시고요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옵니다 어깨 시원하게 세 번 하나, 후, 둘, 후, 셋, 후 트위스 앞으로 하나, 후, 둘, 후, 넷, 셋, 후 어깨가슴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네, 그대로 무릎 접은 상태 좋으시고요 좀 불편하시다면 살짝 이렇게 열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자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척추만 곱게 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릎 접고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엉덩이 옆으로 놓으시고요 왼손 하늘로 쭉 쭉 네, 왼쪽 옆 라인이 좀 길어진 느낌 골반서부터 손끝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 받으시면 되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볍게 오른쪽으로 기울여 드립니다 오른쪽 어깨가 슥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을 찌그시 밀어주시면 되세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셋, 둘, 하나, 네, 수평으로 올라옵니다 후, 다시 한 번 양손 깍지게 씌워서 머리로 쭉 키기를 길어지는 느낌을 느껴주실 거고요 네,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옵니다 이번엔 왼손 엉덩이 옆에 오른손 끝 하늘로 쭉 네, 오른쪽 옆 라인 좀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 마시고 내쉬면서 가볍게 왼쪽으로 갑니다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세요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수평으로 상체 올라옵니다 다시 한 번 머리에서 깍지, 네, 키기를 길어지는 느낌 쭉 느껴볼까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네, 가볍게 팔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살짝 가져오셨다가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습니다 팔 길이로 천천히 가져오시고 한 번 더 마시고 후, 내쉬고 네,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후, 어깨 한 번 으쓱, 발 썩 으쓱, 탈 썩 네, 그대로 두 다리 한 번 쭉 뻗으시고 불편하시고 싶다면 살짝 접으셔서 네, 손으로 쭉쭉 골반, 무릎을 만져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괜찮으시다면 툴툴 쳐주셔도 좋습니다 네, 툴툴툴툴 자, 이번에는 무릎을 접으셔서 편하게 앉으시고요 엉덩이 틀썩, 틀썩, 척추 반듯하게 마셔주고 어깨 가슴 열어놓습니다 후, 내쉬어주고 네, 양손 깍지 끼셔서 한 번 더 머리로 쭉 팔 길이로 가져가셔서요 그대로 엄지 마라, 주먹 쥐셔서 니은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마시고 내쉬면서 네, 팔꿈치로 뒷벽을 가볍게 미는 느낌 뒤 날개뼈가 서로 가까워져 있고 가슴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바로 위천장 마시고 저 먼 곳을 가볍게 턱을 살짝만 올려줍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열어드릴게요 팔꿈치로 스펀즈를 밀듯이 가볍게 밀어주고 가슴이 활짝 열려있어요 셋 배꼽을 등에 붙여놓습니다 둘 하나 네, 그대로 양손을 모아 가지고 오시고요 가슴 앞에서 깍지 깍지 낀 손을 멀리 보내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주먹 쥔 손은 멀리 보내놓고 어깨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상체를 뒤로 살짝 보내면서 날개뼈가 서로 멀어지고 있는 느낌 시선 배꼽 바라끈 잠가줍니다 네, 천천히 척추 하나 펴서 손바닥 하늘로 쭉 끌어올려서 튀길이 길어지는 느낌 한번 더 느껴보겠습니다 네, 가볍게 깍지 풀어서 엄지 마라 가볍게 주먹 쥐시고 팔꿈치 니은 어깨선에서 팔꿈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네, 그 상태에서 팔꿈치 한번 더 네, 가볍게 뒷뼈를 미는 느낌 스펀지를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 날개뼈가 서로 가까이 있을 거예요 자, 턱을 살짝만 무리 없이 들어서 저 먼 곳을 바라봅니다 배꼽통에 붙여놓을게요 마셔주고 한번 더 음 내쉬어 줍니다 자, 이번엔 가볍게 양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깍지 멀리 보내주시고 등 동그랗게 말아 시선 배꼽 네, 어깨가 활짝 날개뼈가 활짝 열려있는 느낌 등이 동그랗게 말려있지만 펴져 있어요 시선 배꼽 네, 천천히 척추 펴서 올라와 다시 손바닥 하늘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한번 더 받아 보겠습니다 딱지 부드럽게 풀으셔서 엄지 말아 주먹 쥐셔서 니은 만들어 주시고요 힘지지 않고 부드럽게 팔꿈치로 뒷벽을 미는 느낌 가슴 살짝 열려있죠? 턱을 무리 없이 살짝 들어 먼 곳을 바라보고 마셔주고 음 내쉬어 줍니다 네, 천천히 정면으로 가져와 부드럽게 양손 가슴 육수 깍지 깍지 낀 손을 멀리 보내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 시선 배꼽 주먹 쥐서 멀리 보내 봅니다 어깨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과략근도 잠가 봅니다 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척추 펴고 양손 깍지 끼신 곳 손바닥 하늘로 쭉 어깨 몸속에 넣어주시고요 편안하게 마셔주고 음 내쉬는 호흡 해줍니다 한 번 더 마셔주고 음 내쉬어주고 팔꿈치로 가볍게 원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깨 시원하게 세 번 돌려드릴게요 하나 훅 둘 훅 셋 훅 뒷 앞으로 하나 훅 둘 훅 셋 훅 어깨 한번 으쓱 탈쌍 으쓱 탈쌍 네, 두 다리 쭉 뻗으셔서요 불편한 곳이 있다면 내 손으로 꾹꾹 주물러주세요 마사지 한번 해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툴툴 털어주셔도 좋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뚫뚫뚫뚫뚫뚫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좋게 가져오시고요 두 다리를 내가 열릴 수 있을 만큼만 열어놓을게요 큰 V자 너무 넓게 벌리지 마시고요 네, 불편함이 없도록 큰 V자 넓게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을 끌어 당기겠습니다 무릎 방향으로 무릎에 있는 오금이 뜨지 않도록 매트 쪽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 척추 반듯하게 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이번엔 발끝을 머리 보내볼까요 네, 무릎을 좀 타이트하게 하셔서 머리 보내봅니다 셋, 둘, 하나, 발끝 하늘 쪽으로 가볍게 가져오시고요 양손을 다리와 다리 사이에 열 손가락을 활짝 열어서 내려놓습니다 엉덩이가 말리지 않도록 아니,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등이 말리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로 좀 보내주시고 척추를 반듯하게 펴주세요 옆선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주시면서 척추를 펴줍니다 배꼽은 등에 붙여놓을게요 마셔주고 발끝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릎 쪽으로 하늘 자, 그 상태에서요 살짝 이제 침중으로 오른쪽으로 실어봅니다 후 가져오셨다가 왼쪽으로 후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후 왼쪽으로 그래서 좌우로 가볍게 부담 없이 움직여드릴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중앙으로 가져오셔서요 척추를 펴주고 팔꿈치를 살짝 접으실 수 있으면 접어주시고요 안 잡히면 손끝만 하셔서 접어서 가슴 열어서 멀리 바라볼게요 내 앞선이 길어질 느낌 셋 마셔주고 내쉬어줍니다 내 천천히 편안하게 다시 받아보시고요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중앙으로 가져오셔서 더 편하게 척추를 펴주고 그 상태에서 손끝만 닿으셔도 좋으세요 팔꿈치 펴면서 가슴 펴서 멀리 살짝 팔꿈치가 펴지는 것보다 살짝 접어서 어깨 넓게 펼쳐 놓으시고요 상체를 살짝 기울어 주셔서 가슴을 열어서 멀리 바라보시는 겁니다 턱은 너무 올리지 마시고요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가슴을 활짝 열린다는 느낌으로 받아주십시오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셋 둘 하나 편하게 네 지면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닥 자 그 상태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으셔서요 한 손 한 손 내 몸 쪽으로 가져옵니다 척추 펴드리겠습니다 후 양손 깍지 끼셔서 머리 위 어깨 몸 속에 넣어주시고요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줍니다 네 가볍게 부드럽게 손바닥 하늘로 쭉 뒤로 원 그려서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요 두 다리 조심스럽게 툭툭툭 모아오겠습니다 툴툴툴 중앙에서 무릎을 접었다 네 오른무릎 가볍게 접어서 툭 맨무릎 가볍게 접어서 툭 맨무릎 가볍게 접어서 툭 툭툭툭 무릎은 골반 간격 어깨 양 손과 손은 어깨 간격 손목은 겨드랑이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발등 윗부분 꾹 매트에 둘러주시고 배꼽은 등에 붙여 놓으시고요 열 손가락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배 떨고 놓고 꼬리뼈 엉덩이 하늘 가슴 펼쳐서 멀리 마시고 후 내쉬어주고 손바닥으로 매트 지그시 배꼽 등에 붙여 놓으시고요 마시고 척추 펴주고 내쉬고 꼬리뼈 엉덩이 말아 시선 뱉고 등을 똥 이렇게 말아주십시오 손바닥으로 매트를 좀 밀어주고 천천히 마시면서 척추 펴주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쉬면서 배 떨고 놓고 꼬리뼈 엉덩이 하늘 시선 먼 곳 가슴 펼쳐서 씁니다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척추 반듯하게 내쉬는 호흡에 등 동그랗게 말아 시선 뱉고 갈비뼈를 좀 중앙에서 모은다는 느낌 날개뼈가 활짝 열려있다는 느낌 가리 안큼도 잠가주시고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척추 펴겠습니다 후 조심스럽게 한 손 한 손 내 몸쪽으로 가져가 엉덩이를 뒤꿈치에 내려놓고 엉덩이 무릎 어깨 등 편안하게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세요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쉬어줍니다 천천히 상체에 올라오겠습니다 그대로 손바닥 바닥 팁고 발끝 세워서 내 무릎 가져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 쓰겠습니다 후 후 네 가슴 두 다리를 골반 간격으로 열어놓으시고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편안하게 가슴 살짝 열어놓을게요 후 한 번 더 후 다시 한 번 후 손쪽 발끝 멀리 쭉쭉 뻗어봅니다 쭉 쭉 쭉 다시 골반 간격 엉덩이 간격을 열어놓으시고 발끝 11자 양손 깍지 끼셔서 키들이 길어지는 느낌 한 번 쭉 늘려보시고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그대로 손 가져와 엄지 말아 주먹 드셔서 팔꿈치 내 몸과 같이 니을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팔꿈치를 살짝 몸쪽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 없이 어깨 가슴 열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트우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마셔주고 하체 발바닥 매트 딱 고정 내쉬어주고 오른쪽으로 트우스트 가실 수 있을 만큼만 가보실게요 자 충분히 가셨다면 그곳에서 코로 숨을 마시고 코로 숨을 내셔줍니다 힘이 드신다면 입으로 내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콧곳으로 손을 마시고 내쉬어 드릴게요 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한 번 양팔 쭉 뻗어서 양손 깍지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쭉 뻗어 나가는 느낌 받아주시고요 살짝 내려와 엄지 가볍게 마시는 거예요 주먹에 힘 없습니다 가볍게 말아주시고 팔꿈치를 몸에 가져옵니다 W자죠 마시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하체 고정 왼쪽으로 트우스트 가실 수 있을 만큼만 가셔서요 그 상태에서 마셔주고 내쉬어줍니다 한 번 더 호흡으로 숨을 마시고 흠 입으로 내셔도 좋고 호흡으로 내셔도 좋습니다 네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후 잘하셨어요 양손 가슴 깍지 손바닥 하늘쪽으로 쭉 한번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느껴 볼게요 오른쪽으로 살짝만 기울어 드리겠습니다 배꼽 등에 붙여놓고 천천히 중앙 반대로 왼쪽으로 쭉쭉 뻗어 볼게요 배꼽 중앙 네 천천히 가져오겠습니다 어깨 긴장 풀어서 네 가볍게 내려올게요 후 어깨 시원하게 세 번 돌려 드리는데 괜찮으시다면 뒤꿈치 들어 올리시고 불편하시다면 발바닥 바닥에 놓고 어깨만 시원하게 세 번 돌려 드리고 맞춰 드리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세 후 되서 앞으로 하나 후 둘 후 세 후 손끝 발끝 한 번 쭉쭉 시원하게 쭉 쭉 쭉 쭉 가슴 열어서 활짝 후 날개뼈가 서로 가깝게 가슴 활짝 후 후 한 번 더 마시고 후 내쉬어 줍니다 양손 가슴 옆에 살짝 편하게 마셔주고 후 내쉬어 주세요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쉬어 줍니다 네 여기서 저는 수업을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구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마스테